오늘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당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악의 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해줍니다 아달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달라가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할과 아세라 신앙입니다 친정아버지 아합과 시아버지 여호사와 사이의 정략결혼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같이 아람왕 하사일과 더불어 길라라못으로 가서 싸우다가 결국 여호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짓길로 행하고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아달라는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 다 죽였다 아달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유다 집에 왕궁의 씨앗을 모두 진멸하고자 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다위세혈통을 끊어버리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달라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원수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위세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원수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위세혈통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탄은 이세벨의 딸 아달레를 통하여 다위세혈통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하냐면 그 모합녀인 룻이 말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시아버지 죽죠 남편 죽죠 또 시숙 죽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룻이 베들렘에 돌아와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난다 보아스 그래서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위세를 낳고 다위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가 낳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혈통에서 그러나 왕의 딸 여우사부하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깁니다 요하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달리아가 유다를 다세렸습니다 아달리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 아하시아의 자녀들까지 다 죽인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 어머니이고 강팍한 할머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리아는 이 요하스가 지금 성중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위세 가문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위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환란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우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우야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유다 왕이 명목상 아달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우야다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주도민밀하게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요하스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것이죠 그와 언약을 맺은 장교들은 요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아의 아들 엘리 사바시입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달리아는 자신의 아들의 그 후손을 다 죽였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간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하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하다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우에게 죽은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이 나사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예우에게 죽은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왜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요하께서도 다윗의 자손에게 관하여 그렇게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이거죠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아무도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왕자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우야다는 왕자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3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레이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후에 역대하 23장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제사장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 요하스를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뭘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뭘 줘요?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만세 하고 외칩니다 왕만세 지금 외형적으로는 누가 왕이에요? 아달라가 왕인 상황에서 요하스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만세 하고 외친 거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가 보니 요하스 왕이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왕 곁에 서 있었고 온 땅의 백성도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라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왕을 옹립하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동안 여러분 아달라가 누구 딸이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표해진 거예요? 예배가 표해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의 그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뭐 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했다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은 아달라를 잡아 궁전까지 끌고 가 말들이 출입하는 문 입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윗의 열통을 진멸하고자 했던 아달라의 괴핵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괴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뭐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 그렇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루하루 뭐하며 살아가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 가지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머리로 돼지머리도요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세베리 딸 아달라를 죽인 후에 제사장 여야단은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들은 여와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할과 아세라가 여와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 하나님은 여와시다 이 회복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매산에서도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여와와 바할 사이에 왜 머뭇거리냐 여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바할이 하나님이면 바할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바할과 아세라 신앙을 쫓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종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오늘 정오에 오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의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련한 다사처녀처럼 등불만 준비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기름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고 성령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드리던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강팍해집니다 신령이 메말라 버려요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운동장 막 뛰다 보면 목이 엄청나게 마를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이 봄빛처럼 가을빛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다 역대 23장 18절 보세요 제사장 여야다는 여와의 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 여야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바할의 신당에서요 신당을 부수는 것도 중요해요 바할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할의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중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새벽 재단 쌌던 사람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면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유럽이 종교 개혁을 통해 말이죠 그 엄청난 교회들이 술집으로 서커스 연습장으로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엄청난 성전을 우리가 강권화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저기 마네킹 갖다가 앉혀놓은 것처럼 뻣뻣하게 있지 말고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막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복사님은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는 모든 예배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매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흡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가 다위세 왕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감독회장이 감리교에 이끌어갑니까? 감독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감리교인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단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회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독회장님이 기도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독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 에즈베리 에즈베리가 미국 감리교 시작하면서 감독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에즈베리가 웨슬리는요 감독이라는 직함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독이 되고 싶으냐 그랬다고 왜? 그런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장로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압과 이세베리의 딸 아달라가 다이세 왕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일이 여호사바드왕의 정략 결혼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잘못된 결혼이 결국은 이 다이세 왕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말이죠 아압과 이세벨과 사돈을 맺냐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 그 아달라가 와가지고 그냥 아달라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있었어요 바을과 아세라가 있었어요 바을과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신과 신과의 만남이래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야다의 계획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료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교회 부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청소년교도 마찬가지 우리 부장님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무슨 그냥 간식이나 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청년교도 마찬가지 어른이 여러분들 마찬가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떠들지 마라 저 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홍보사님 그거 누구 얘기하거나 못하게 해야 돼 그거 앉아가지고 궁시렁거리고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홍보사님 아셨지? 떠드는 사람 나한테 이름 써서 내 떠드는 사람 박재진 이래 써서 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저 핸드폰 요즘 잡고 틀어놓은 사람이 있던데 예배를 방해하는 거구나 예배 들으러 올 때 내가 알려줬잖아 그때 못하면 하라고 나는 난 잠잘 때도 몸초리 해놓고 이렇게 진동을 해놓든지 앞으로 하여간 벨소리 들리는 사람은 이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서 있게 할 거예요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성령에 막 기름 부으시며 입신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가슴에 손 안칩시다 사랑해 하나님 아흡과 이세벨과 여호사바시 사돈을 맺어 결국 그 딸 아달레가 와서 유다 왕국의 씨앗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요아스를 성중에서 6년 동안 숨어 성장하게 하셨고 7년째 되는 해 여호야다를 통하여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식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리교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